안녕하세요. 이번에 MBC 부산 아니다. 선배님 뵙고 싶어서. 맞습니다. 맞습니까? 이번에 92 대학가 이제 공찬에 집중하게 될 부산의 전담팀인데요. 충분히 뵙고 싶어가지고. 네, 맞습니다. 참가번호 6번. 부산 동네 여자 전문가 전담팀의 노래입니다. 휴가 오면. 작은 공원 뉴스 sufficient. 작은 공원 된쥐이네. 혼자 남아있었지. 갑자기 내린 비에 내 맘은 뜨거워지네 놀던 비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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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구로 돌아가고 우한 우리의 꿈 다시 외로워지네 기도우며 내 인생이 나고 어두운 세상에 혼자인 것 같아 비가 오면 그 시절 생각이 나요 지나간 추억이 아름다워져요 내 맘은 뜨거워져요 내 속을 헤매이요 작은 비둘기처럼 사랑하고 싶어 사랑하고 싶어 비가 오면 비가 오면 아무도 없니 내 맘은 뜨거워져요 내 맘은 뜨거워져요 사랑하고 싶어 비가 오면 날이 생각이 나요 어두운 세상에 혼자인 것 같아 비가 오면 그 심절 생각이 나요 지나간 추억이 아름다워져요 작은 자녀 빗속을 헤매인 작은 비둘기처럼 작은 자녀 빗속을 헤매인 작은 비둘기처럼 작은 자녀 빗속을 헤매인 작은 비둘기처럼 비가 오면이 네 아주 자신있어서 좋았습니다 멀리 부산에서 오셨는데 전남승양 눈이 오는 날 비가 오면이라는 노래를 들었어요 그러네요 정말 비가 오면이었습니다 아주 좋았습니다 노래도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잘하시고 특기가 또 요리래요 요리만큼 노래도 굉장히 잘하네요 네 그건 노사연씨하고 똑같네요 네 고마워요 노래면 노래 요리면 요리 다 잘하잖아요 노사연씨도 요리 정말 잘 만드는데 남한테 좀 먹을 기회를 좀 주긴 줘야 될텐데 혼자 다 해결하지 마시고 저한테도 가끔 부탁하세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디